12월 12일 일본 동북 지역 아우무리 연에서 많은 정어리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2021년 2월 16일에도 북교 인근의 이즈제도 에 미야케지마 해안에서 대량의 정어리 떼가 떼죽음을 한 것이 발견 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 16일까지 미야케지마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에 일본의 지진 을 살펴보면 2월 10일에 남태평양의 로얄티 제도에서 규모 7.7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고 2월 13일에는 후쿠시마 나미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 을 하였으며 1월 21일에는 필리핀 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14일에는 사우스 셔틀랜드 섬 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2월 3일에 칠레에서 규모 6.7의 강진 1월 12일에 몽고에서 규모 6.7의 강진 1월 19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4의 강진 정어리 떼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에 반우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 그리고 이틀 후인 2월 18일에는 반우아투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또 한 번 발생을 하였으며 1월 8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어리 떼가 떼죽음을 했던 2월 16일 이후를 살펴보면 3월 5일에 뉴질랜드 케르매덱 제도에서 규모 8.1과 7.4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3월 4일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0일에는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 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일에는 일본 미야기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냥 weakenedลóg Kath foreign 저도 deux에는 Edu8만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자 Anda 다는 ferm belie는 cje 가져가 감사드립니다.